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싸다면서? 응.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데 훨씬 더 싸.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도 살 수 있고. 주문하기 복잡하지 않아? 나도 한 번 해볼까 하는데. 별로 안 어렵던데. 세일하면 더 싸지니까 세일 기간도 잘 알아보고 해. 14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4시부터 7시까지 영화 촬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문 주차장에 차를 세우신 분들은 공원 내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찍는 동안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다음은 작년 말 인기를 끌었던 앙코르 발레 공연 소식입니다. 이 공연은 한 예술고등학교 교사들로 이루어진 무용단이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발레인데요.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무용수들이 동물 복장을 하고 나와 춤을 춥니다. 여기에 노래도 더해져 아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휴일 나들이로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 오늘은 기차가 다니지 않는 기차역, 송정역에 나와 있습니다. 역장님, 이곳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이곳은 10년 전부터 기차를 운행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역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최근 한 주민의 제안으로 기차역과 열차를 옛날 열차 분위기의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이곳을 방문했던 손님들의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아졌습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그럼 휴가 때라도 한 번 가보세요. 미리 예약하면 더 싸대요. 14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사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의 난방 온도는 18도를 유지해 주시고, 점심시간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5번 인주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맞춤형 순찰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각 구역마다 담당 경찰관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구역 게시판에 담당 경찰관의 사진과 연락처를 붙여두고 주민들이 24시간 연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도입한 지 6개월 만에 범죄 발생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 이 제도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서울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상인협회 회장님께 인기 비결을 들어볼까요? 그 비결은 바로 도시락 카페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먹을거리 중에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도시락에 담아 이 카페에서 먹습니다. 마치 소풍을 온 것 같지요? 이게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저희 시장은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분들도 많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민수야, 미안한데 도서관에서 책 좀 빌려줄래? 어제 학생증을 잃어버렸어.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 출입증을 만들어주던데? 도서관 출입증? 사진이 없는데? 사진이 없어도 만들어줘? 도서관에서 사진을 찍어줄 거야. 그 사진으로 만들면 돼. 14번 총무과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 중에 비상경보벨이 작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으니 계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번 다음은 알뜰 경제 소식입니다. 자주 고장나는 복사기 때문에 불편한 사무실이 많죠? 최근 복사기를 1년 이상 빌려주는 서비스가 화제입니다. 복사기 관리비는 물론 수리비도 복사기 회사에서 부담하는데요. 빌렸으면 복사기를 사는 것에 비해서 연 100만원 정도 절약된다고 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복사기를 빌려 쓰는 사무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6번 시장님, 시청연수원을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연수원은 시설이 낡아서 몇 년간 비워두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계획하면서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봤더니 문화공간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공연장이나 행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이면 우리 시에도 새로운 문화공간이 탄생하는 것이죠. 문화공간이 탄생하는 것과 어떻게 되어있느냐는 것이죠. 문화공간에 관한 후